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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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리 땅임을 독도새우라는 상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새우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도화새우의 서식지인 독도 앞바다. 풍성하게 자란 대왕군락에서 어린 새우를 호스를 이용해 흩뿌리듯 방류합니다. 지난해 말 독도 인근에서 잡은 암컷의 알을 부화시켜 6개월간 키운 건데 몸길이 2, 3cm짜리로 모두 20만 마리입니다. 독도새우는 살이 단단하고 단맛이 뛰어나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청와대 만찬에 오르면서 유명세를 타 지금도 킬로그램당 2, 3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6년째 독도새우를 매년 2, 30만 마리씩 방류하고 있습니다. 독도 인근 지역에 어적 자원을 풍성하게 하고 또 생태계 복원에 큰 역할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올해는 행사의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싣는 등 역사 왜곡을 한층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계속해서 기정사실화해서 만드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평화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를 상대로 보이는 것들은 무언의 압력으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하고요. 경상북도는 앞으로 독도새우를 보다 대량으로 방류해 동해안 명품 어자원으로 키우는 한편 독도새우의 상징성을 부각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교육과정 선도학교를 올해 53개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은 반려동물을 주제로 3개원, 초등학교는 15개 주제 영역에 49개교, 중학교는 인구교육 영역에 1개교가 선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3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주제에 대한 상담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일반화할 계획입니다. 요즘 대학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되면 5년 동안 천억 원을 지원받기 때문인데요. 신청 마감을 앞두고 대학마다 혁신과 통합한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컬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지난 3월 교육부가 추진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학과와 대학 간 벽을 허무는 등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지방대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합니다. 대학 한 곳당 연간 200억 원씩,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대구 영북권 대학들도 너도나도 차별화된 혁신한 마무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는 대구 교대와의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통합에서 자체 연구 역량 증대로 혁신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사학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영남대와 영남이공대는 통합을 글로컬 대학 혁신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개명대와 개명문화대도 통합을 전제로 장점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의 통합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 도립대학교는 국국립 통합 형태로 도전합니다. 안동대는 바이오와 백신, 스마트팜 등을 중심으로 도립대는 2, 3년제 전문 학사와 평생 교육 중심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일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는 연합대학 개교의 뜻을 모으고 경북 글로컬 대학교 발족에 합의했습니다. 각 대학에서 특화된 학과를 모아 입학에서 졸업까지 공동으로 학위 가정을 운영하는 게 골자로 대학 시설과 기자재 등 인프라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과정의 공동 운영, 세계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교수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 공동 운영, 이런 것까지도 넓은 폭넓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통합이 사실상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돼 학내 구성원 간 반발과 갈등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대는 살리고 탈락한 대학들은 고사하거나 도퇴하면서 대학 서열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존폐 위기에 몰린 지방대를 살리겠다는 글로컬 대학. 기대와 우려 속에 빠르면 9월쯤 선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불리는 비정형 소해면상 뇌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한우협회는 미국에서도 소고기 검역이 샘플링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수입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에 정부가 검사 비율을 10%로 확대한 조치는 2018년 검사 비율을 30%로 높인 것과 비교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산 소고기는 전체 수입량의 50%를 차지하고 광우병도 자주 발생한 만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 보완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반농사 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마늘과 양파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계화가 추진되는데, 파종에서 수확 저장까지 전 과정이 기계화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움직이며 마늘 파종과 비닐 덮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구멍도 함께 뚫어 싹이 틀 무렵 구멍을 내고 유인하는 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제 작업은 드론으로 처리합니다. 15분 만에 100알을, 마늘밭 3천평의 농약을 칠 수 있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로봇은 토양의 수분을 진단해 맞춤형으로 물을 관리합니다. 수확도 기계로 대신합니다. 마늘을 캐내는 것과 동시에 흙을 털어내고 저장백에 담아냅니다. 수확한 마늘은 송풍장치로 건조해 저온저장 시설에서 보관합니다. 파종에서 수확, 저장까지 전 과정이 기계화되는 겁니다. 고령화로 인력도 부족한데, 작업 단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도 절감되고, 속도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마늘농사를 스마트 기계화하면 노동력은 67%, 생산비용은 47% 절감됩니다. 비싼 농기계 값을 감안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빌려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토질이 서로 다르고, 또 재배하는 방법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주산지에 맞는 형태로 저희가 작업기라든지 아니면 기계화하는 방법들을... 정부는 마늘과 양파, 기계화를 중심으로 현재 63% 수준인 밭작물 기계화율을 2026년까지 77.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값비싼 농기계를 빌려 쓰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2004년 사업 시작 후 도내 임대사업소는 1인 3곳으로 늘어났고, 임대 실적은 지난해 17만 4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1.7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경북에는 올해 울진과 경주, 칠곡, 문경 등 4곳에 임대사업소가 추가로 마련됩니다. 경주시는 올해도 6억 원을 들여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50제곱미터 이하 일반 휴게 음식점 등이며, 주방 시설 교체와 청소 비용 등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현재 109개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고, 하반기에는 영업장 면적을 확대해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경주 중심상가 금리단길에서 불금예찬 야시장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불금예찬 야시장은 내일부터 오늘 10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립니다. 올해는 다양한 먹거리와 버스킹 공연,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이어지고, 야시장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했습니다. 포항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지역주도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포항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42.6%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0년 24.6%, 올해는 25.4%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45.3%보다 낮은 것으로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50% 이상이지만 경북과 전북, 전남, 강원 등은 20% 초반에 머물고 있어 재정자립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해 정책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자체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 5월에 걸맞는 화창한 날씨가 펼쳐집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2, 3도 이상 올랐고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질도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나가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내일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경북 북부 내륙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다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와 포항 15도, 안동은 1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도 오르고 뜨거운 햇볕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자외선 지수는 낮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27도, 포항은 24도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먼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고령 1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고령 2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6도, 김천 1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4도, 봉화 1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7도, 봉화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고 연휴 동안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